연기작, 배우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더 들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들도 많았었는데 작업을 해보니까 되려도 연기를 아시는 하여튼 연기를 해본 경험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배우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긁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단점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단점이요? 너무 긁어대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컷! 더 나올 거 없지? 예 몇 회 가봤더니 컷! 더 나올 건 없는 것 같은데 할 거 있으면 해봐 이런 느낌? 그러면 아닙니다 감독님의 선택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